안녕하세요. 저는 네오플 던파개발본부 컨텐츠 개발실에서 컨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희라고 합니다. 던전앤파이터의 컨텐츠 구조 설계 및 최적화, 개선 작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오플은 2001년 설립된 온라인 게임 개발 회사입니다. 어느덧 21주 연이 되었지만 설립 이래로 We Make One Us라는 일관된 모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꿈꾸지 않는 길을 창조적이고 모험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는 자세야말로 네오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네오플의 핵심 가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좋은 회사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데요. 네오플 임직원이 행복하다면 우리가 만든 세상과 가치가 또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던전앤파이터는 2005년 8월 출시한 온라인 행 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출시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로 게임을 플레이하며 액션 게임에서 느낄 수 있는 타격감, 화려한 액션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고트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과거 오락실에서 체험했던 레트로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3D 게임 시대의 2D라는 독특한 포지션에도 한국, 중국, 일본 및 글로벌 서비스를 하며 전 세계 가입자 수 6억 명 이상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몇 해는 1조 클럽의 멤버로서 한국 게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효자 게임임을 스스로 증명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OS 스타일의 온라인 액션 게임인 사이퍼즈를 2012년부터 서비스하고 있고 프로젝트 BBQ, 오버킬 등 던퍼 IP를 활용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신규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개발은 사람과 PC, 네트워크만 있다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직원의 머릿속의 상상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제주가 그러한 상상을 현실화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더불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고유의 천혜의 자연환경, 문화가 게임 개발에 매우 큰 자극과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했고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결정이 옳았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 초기에 낯선 지역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주 생활의 적응함에 따라 러시아와 없는 쾌적한 출퇴근길과 이에 따른 월화별 향상, 도처에 있는 오름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하면서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분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높은 업무 집중도와 조직 화합을 이룰 수 있었고 어느덧 스스로 제주도민이라고 느끼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만족도 높아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갑자기 제주도 이전을 들었을 때에 걱정됐던 것들을 많이 해소해주셔서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도는 주거지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이전 시 주거비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택, 연세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주셨고요. 또한 저도 현재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육아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주변 가까운 곳에 어린이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로서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주거지원 외에 육지 왕래를 위해서 가족 수에 맞게 항공 포인트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서 사택과 회사 간의 셔틀버스도 지원하고 있고 조식, 중식, 석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 시간에 많은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동무의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초 이전 시에는 기존에 다니던 직원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지원자 개인별로 제주 이전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와 협력해서 아카데미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아트 직군, 개발 직군, 기획 직군 각각 나눠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학 졸업반 분들이나 취업을 위해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6개월간의 교육 과정을 거쳐 실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고요. 6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하면서 업무 발전성, 전문성을 확보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시스템입니다. 6개월이라는 생활 동안 제주 적응을 먼저 마치고 왔기 때문에 입사해서 적응하시는 데도 훨씬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어제도 기획 쪽 관련된 아카데미 진행하고 있었고 그분들에 대한 채용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입사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규 입사했을 때 향후 제가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를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10년 뒤에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하고 나는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저를 믿고 같이 일을 해주시는 조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 앞으로 10년 뒤에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보내고 있고 많은 유저분들과 소통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도 하면서 유저분들의 만족을 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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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